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 챙기기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각종 정부지원금의 종류들을 살펴보면서 그 지급요건과 지급내용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회사 내에서 환경을 개선한 사업주들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하는 의미에서 유연근무제 제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용어들이 많이 혼돈스러울 건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법률상 용어들이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보니 언론사라든지 또는 통용되는 그런 일반적으로 통용화시키는 용어들이 있고요. 여기서도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이 정식 명칭인데 너무 길고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유연근무제, 근무를 유연하게 하는 것에 따른 지원금이다 해서 유연근무제 이런 표현도 씁니다. 혼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하여튼 일가정양립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기업에서의 환경개선조치가 있을 때 그에 따른 지원금을 주는 제도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유연근무를 도입한 것에 대한 지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연근무제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차출퇴근제 이것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택적 근무 근무시간제를 도입한 선택근무제나 재량근무를 하고 있는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이런 종류 다섯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인 정비가 있어야 되는데 엄청난 건 아니고요.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이러이러한 유연근무 형태를 도입한다 하는 것이 먼저 명문화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근무기준법상으로 선택적 근무 시간제나 재량적 근무 시간제에 관련된 것들은요. 취업규칙이나 단체외비약으로 도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요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유연근무제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고 또 활용하기 쉬운 것들이 뭐냐면 시차출퇴근제입니다. 이건 우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9 to 6로 운영을 하죠. 9시부터 6시까지가 일반적인데 이거를 일부 부서나 또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8시간 출근하도록 하고 5시에 퇴근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여성근로자들은 10시 출근하고 7시에 퇴근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식의 유연한 근무 형태를 도입한 것에 따른 지원금을 시차출퇴근제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씩 주는 것들이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주, 매달 활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격주로 또는 1, 2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 지금 지원금 지급의 기준은 적어도 2주 이상 활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거기 보시는 것처럼 주 1회 또는 2회 정도의 시차출퇴근 등등의 유연근무를 활용했다 한다면 주당 5만원, 연간 260만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고요. 반대로 주 3회 이상, 그러니까 주 5일 근무제 중에서 3일 또는 5일 전부를 8시 미리 출근하고 미리 퇴근하게 한다거나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게 한다거나 하는 제도를 운영했을 때 10만원씩 주는 제도니까요. 짭짤하죠. 연간 520만원을 한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조금만 부지런 떨어져서 이런 제도들이 있구나 해서 미리 여기에 대한 참여신청을 통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승인 후 6개월 내로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다른 새로 채용되는 근로자들 또 새로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사람들을 신청하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 절차를 보시는 것처럼 참여신청 절차가 있어야 되고 승인은 떨어지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승인 후 6개월 내로 바로 시행하시면 이런 지원금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직무분석, 그 회사의 출퇴근의 조절이 가능한 직무분석을 약간만 한다면 부서별로 또는 부서 내에서도 순환적으로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부지원금 쟁기기의 강나학원 노무사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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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